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생업에 바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력과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른이 알아서 잘 하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생업의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정치 활동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동안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이 무선무선 우연해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자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대한민국을 접수해 들어감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체제 자체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근래에는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민단체 출신의 약진입니다. 6월 2일자 조선일보에 박상기 기자는 요직을 꾀찬 참년대 민변과 탈원전 그리고 부동산 공수출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참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에 대거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여권 핵심부에 포진해서 사실상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권력과 정책의 감시자가 아니라 집행당사자가 되자 시민단체 고유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신노동, 공수처 설치, 부동산 등 주요 정책에서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많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를 떠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0일 대표는 6월 1일 날 이렇게 주장했다. 현재는 환관 같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 출신들의 약진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짐 53명 가운데 9명, 17%가 참여연대나 민병 등 시민단체 출신이다. 중앙부처의 장관 18명 가운데 3명이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민주당 의원 177명 가운데 19명이 각종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인물들이다. 다음 질문은 큰 그림으로 보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진보라는 이름을 내건 사람들은 거대한 이익 카르테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유하는 이익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행해왔고 앞으로 그런 움직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들의 대한민국 접수 전략은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외곽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할 때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같은 편으로부터 우근으로부터 떨어진 사회적 현안과제나 관련 법안이나 사회적 이슈를 위해서 시위를 벌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우선적으로 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슈화에 승부하면 공청회나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전문가들로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여론을 기반으로 입법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편에 있는 정치인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네 번째는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슨 무슨 우연회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공적인 자리, 공무원의 준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어김없이 시민사회 활동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보상 자원에서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입법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체제는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이제 개표 조작이 심히 의심되는 방법으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는 여건은 그동안 밀렸던 대통령령으로 밀려 있었던 모든 조치들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열성적으로 바람을 잡았던 사람들에게는 두둑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운 좋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또 운 좋은 사람은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무슨 우연회 등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유명해져서 좋고 일자리를 잡아서 좋고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점점 내려앉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체제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너무나 확연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런 현상과 이런 진행 방향을 막기 위해서 나서는 양식 있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한국사회는 제도화, 법령화를 통해서 점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체제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방송은 G-O-N-G 공TV입니다. 혹은 제 이름인 공병호 G-O-N-G B-Y-E-O-N-G H-O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공TV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